자 오늘도 조바문 크루 사냥 원정 되죠?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어저께 헐떡헐떡이면서 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게 연습의 성과를 진짜 오늘은 안락사 한번 해봅시다 안락사 우리 헐떡이떡 하면서 하는게 제일 재밌어 사실 너무 안락사도 재미없어 근데 캐릭터가 참 재밌는게 좋은거 할 이유가 없는게 뭐라고 해야 돼 높다고해서 좋은거 아니야 그치? 다 기본 캐릭터들이 더 좋은것도 있어 그래? 형이 지금 기본이잖아 몰라? 본인이 고르고 본인이 고르고 난 이 캐릭터가 나한테 더 맞아서 그래 이 스터디님은 에미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음 에미 아 저게 발음 조심해 그리고 다른 데서 보니까 로스트님 캐릭터가 아베 라고 그러는데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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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랑 에미야 까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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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라고 하면 안된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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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겼던 뭐야? 얘는 1연승이지? 그러면 연승이 게임 끄면 사라지나? 아뇨? 아까 저희 막판에 지고 끝냈잖아요 아, 사라져요? 아, 이 스터디는 레벨 몇이에요? 19요 19? 네 많이 안 했나 본데? 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아, 그래 마지막에 좀 가면 안 오르는구나 어제 몇 시까지 했어? 한 4시? 새벽 4시? 네 오늘은 몇 시부터 하셨어요? 한 11시? 아침 11시? 나 컴퓨터 켜니까 하고 있더라 7시간 자고 계속 게임했어? 잘했어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오, 뭐야 발자국이 야, 슬래퍼 찔렀어, 찔렀어, 이미 찍었어 오케이, 원래 일은 피곤하게 가는 거지 어디야? 야들야들 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발자국을 숨겨? 그러게 말이야 이 자식 고소 어, 대중의 소리 났다 어, 콜 좀 꺾읍시다, 우리 오케이 6시로 갑시다, 6시 네 휴 사운드 좀 올릴까? 4번은 계속 콜 찾을 수 없었는데 네 지금 꺼져있어요, 콜 오, 얘 뭐야 이거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도망가면 돼 루님 힐 좀 해주세요 아니 왜 또, 왜 또 거기서 또 나 죽어가는데 어, 야 좋아 형, 내가 착신한 이틀이 말랬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팀 막 죽어가잖아 근데, 방향이 이쪽이던데요, 이쪽? 자, 제가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 놈의 벨소리 좀 바꿔 제발 와, 타이밍이 오지네, 그냥 저 벨소를 위해서 내가 모르고 있어 아니, 전화가 온 걸 어쩌겠어 형, 내가 볼 때 오래 못 살아? 어, 저 있다 오케이, 확인 왔어요 오케이 슬금슬금 기여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싸고 어, 이정도면은 뭐 싸먹겠는데? 나 여기서 싸울만 하다 잠시만, 6시로 빠져가나?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아, 6시 빠져가네 어, 여기 뒤에 있는데 어, 잠깐만 어, 안에 있네, 안에 있네 동굴 안에 있어, 동굴 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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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머리 좀 쓰셨네, 괴물님 어, 볼 때 안 가고 또 아우로 가지는 않나요, 어 슬프로, 슬프로. 슬프로 가라도 괜찮을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우, 더 고마 좋아요 어, 힐 부탁드립니다 어, 깔찍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좋아 네 네. 내 핏 간다 이제. 엉덩이 돌여 엉덩이 돌여. 어 오케이. 내가 엉덩이 전문이지. 오케이. 힐 지켜줘 힐 지켜줘.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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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임 나 마모라 아 안되던데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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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 유인하이.. 아 잠깐만 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내가 살릴게 아 잠깐만 형 어 힐러 우리 죽는다 어? 야 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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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로스트임 빼 로스트임 빼 위로 나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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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 다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글로 갔으니까 어 나왔어 나온다 아 마모라 너 그냥 죽기 아까 슬로 빌드 깔고 있어요 아.. 벌써 소환이 됐어? 어 죽기 싫어 이스터진이 문다 이스터진이 문다 빠졌어요 마모라 그냥 너 죽어 D 눌러서 아 나 안그레 딱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20초 뒤면 뭐 태어나네 네 20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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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자 네 그렇습니다 로스트임 와 로스트임 와 하고있어 보고있어 길 옆에서 오케이 로스트임 어 그렇죠 쉴드 해주고 힐러를 오케이 어 우리 팀의 전략은 이거죠 힐러를 지켜낸다 오케이 오케이 힐러를 쉴드를 지켜내고 힐러가 모든 캐릭터들을 힐해준다 자 좋아요 갑니다 게임 끝내러 왔어요 터트리러 왔어요 어어 괜찮아 괜찮아 나 왔어요 칭착해 칭착해 어 어우 어우 폭격 나이스 나이스 어우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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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재밌어 아 제 벨소리는 6년째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 벨소리만 없었으면은 우린 위기도 없었어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회선의 동시에 내가 넘어져있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좋았어 어 나 뭐 대지 받았다 곰 받았다 곰 좋아요 바로 갑시다 상콤하게 음 상콤했스 지금도 그 뭐야 방금 블루 굴리아시 저건가? 네 지금도 그대로에요 로스 팀 튕긴거 아냐? 튕겼네 네 튕겼어요 빨리와 파워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왔나요? 아 나 못들어왔다 못들어왔으면 뒤로가야지 뭐 방금 몬스터 선호였나? 걔가 몰라 레벨 십몇이어서 좀 기대했는데 똑같네요 십몇이 흠 십오이상 아니면 비슷비슷해 흠흠 이게 딱 보니까 15정도 넘어가면은 진짜 레벨이 안오르나봐 서너 역할 없어? 13인데? 쟤 뭐지? 서너 역할 없어서 쟤 걸릴거에요 아마 그럴까보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전문 사냥꾼 원정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캐릭터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에미 탈게 뭐 추천해주는거 없죠? 이스터즈님 토발드랑 파넬 빼고는 다 하시면 돼요 토발드 해도 된다고? 아 토발드하면 안된다고? 네 토발드랑 뭐 파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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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을 어디 해보셨잖아요 쓰레기를 쓰레기를 했잖아요 어 예해야겠다 이번에 흐흫 기본 한번 할까 두번째 얘는 뭐지? 마쿠프 두번째 얘는 뭐지? 마쿠프 얘가 아아 데슬라지래 아니다 이거 해야겠다 오케이 난 데스 세장전속도? 공량할까? 잠깐만 이거 해야겠네 어 아니 왜 기본이 안 골라지냐? 기본 튜토리얼 하셔야 돼요 왜 튜토리얼 해야 돼 그거 아아 헌터 튜토리얼 미친 그래서 안 골라졌구나 내가 아 이거 필요할까 아 지금 크로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됐다 크로 한번 해보세요 전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돼 아아 아아 내가 아니지 헐 헐 헐 헐 헐 이빨이 막 볼에 나있네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노릅시다 어우 시청자 많아요 100명 넘어 좋아요 좋아요 와이오 지금 링고님이 켜신 기분이 드는데 아니 쟤 잘못 봤겠죠? 보여줘 내가 3연승 제일 많아 왜 다들 낮에 하다가 좀 발리셨나본데? 우리?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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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한판 지고 끝났어 아 그랬구나 준비됐나 3번 두벌졌나 우리? 3번 두벌졌네 아마 3번 두벌졌네 아마 레이스 레이스랑 내 몸 말아 불탄다 야 불타 LED 오지게 박았다 진짜 양카다 양카 자 발자국 한번 보자 자 어디 발자국 짓고 가셨니? 자 어디니? 없는데? 아 저 왼쪽으로 아 저 왼쪽으로 아 아이고 아주 그냥 아우야 뭐 내비게이션이야 이거 뭐 핸드폰 내비 수준인데 이거 완벽한데 이거 저는 다시 로 직방으로 데려갑니다 나도 나도 직방으로 데려갈게 이대로 한 번 스캔 띨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뢰를 좀 설치하면서 갈까 좀 천천히 데려가 너무 천천히 데려갔네 너무 천천히 데려갔네 이거 이스타인이라고 이쪽으로 돌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중간에 가로질러가지고 한번 볼게 확인해 볼게요 네 저는 로스트님 따라갑니다 세 개까지 건설 되니까 그만 건설하자 하나만 더 하자 저기있다 여기여기여기 확인 알려줘 아직 치지마 오케이 도망갈 것 같으면 치고요 잠깐만 아 여기 박았어요 박았어요 어디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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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좋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갑니다 여기 뒤에있어요 슬로필드 안에 들어와있어요 네 어 제대로 한대 맞았다 뭐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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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오진다 와 이거 개오진다 이거 어 1위원 어허 헌클렛 나하고 싸우자 그네 덤벼 야야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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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아 자 이것좀 받으세요 선물 왔어요 일로오세요 선물 왔어요 찬물 안 써요 너 내려가세요 나 홀로 할게 어 나 내려갈게 계속 가자 그래 찍히지 그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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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크 지뢰가 뭐에요? 아크 지뢰가 터지는거였던가? 바닥에 설치하면 애가 오면 밟으면 터지는거야 독이었던가? 일반 지뢰랑 다르던데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거야 1번 1번 없어서 오케이 인갠들이 문제라네 어어 여긴다 여깄어 여깄어 왜 평화로운 몬스터를 괴롭히네 원래 인간이 잔인한거에요 어 그치 어 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다 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약간 약간 멧대치 잡는 그런 느낌이야 괴물같은 느낌이 없어 ㅋㅋㅋㅋ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아 아이고 어디간 가동 아아 굿굿굿굿 어 쟤쟤 돌아갈기도 없다 다시 나온다 좋아 어이쿠 좋아좋아좋아좋아 얼른 달리고 있어 으흐흐흐흐흑 여기로 갈게 오지마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после 멀리서 탈랑 3칸 어 저거 추적타트 그치그치그치 좋아좋아 좋아 그렇지 어 잠깐만 왼쪽이 조심 왼쪽이 조심 아 아니구나 이거 머그 시체구나 어 여깄어 안녕 아 얘 그냥 싸울 생각있네 이거 어 야 얘 멘탈 아웃됐다 야 얘 멘탈 아웃됐어 멘탈 아웃됐어 어 멘탈 아웃 멘탈 아웃됐어 잘가 야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봤어? 도망가려는 생각 없어 그냥 멘탈 아웃돼가지고 어 개빡쳐가지고 그쵸? 인간 윈스턴 음 아이 찰자 스트레스 좀 풀리시나요? 음 아 제도 풀리네요 좋아요 이번엔 내가 트래프 한번 할까? 이번엔 제가 메디 갈게요 제가 트래프 한번 할게요 그럼 제가 롤스 팀이 없었건? 어 어 어 얜 마모님 갈빌인데 마모님 몬스터 낼빌인데? 야 마모야 너 몬스터 되면 한번 하자 아 아 몰라 몰라 쟤 몰라 아 아 아 나 진짜 진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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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들야들한거 야들야들한거 한번 참아 못하셨다 에 진짜 아 뒤로가기하면 나오지지? 네 마무리 뒤로 가시면 돼요 어? 서포트는 테이크를 되게 싸네 그래요? 네 서포트 2700원이라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벌브 서포트 어테커야 데미지 개쎄 서포트 살거 없어요 솔직히 어 왜 나가졌어 나 잠깐만 다시 초대 로스트 룬 초대 뭐야 아니 트래퍼는 기본 5500에 9000다리가 널렸는데 잠깐만 이스터즈님 저거 해야될거 같다 같이 참가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 아까 걔다 연기를 못했는데 아까 걔네 아니 잠깐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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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앙팡 이건 누구야 앙팡 앙팡 아 내가 내가 파서 그러네 형이 파 형이 아 그 생각을 못했다 내가 지금 포리아로 되어있구나 제가 파면 제가 파면 지금 한국으로 나오고요 룬님이 파면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룬스앤젤레스 룬님 미국 갔어요 농담입니다 스팀 내에 설정하는게 있어요 응 지금 나이 미국 가면 큰일나지 거의 뭐 야잘야잘하겠네 응 근데 왜 저 사람 한국인 같지 기분이? O.D.A.G? 네 기분이 홀래 아냐 올래? 아 오더쿠 아니야 오더쿠? 오더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100% 1983년생이야 1983년생 아냐 아냐 오더쿠는 몰라서 그래 오더쿠는 오더쿠한테 연도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게 아니야 일단은 핵더 실드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네 아 요새 현실몬들 안합니다 안한지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싸울때 실드만 드리고 있어요 안싸우고 서버 미국으로 바꾸는건 스팀에서 설정 내려받게 해서 바꾸면 돼요 응 근데 괜찮겠어요? 저 마우스상태 이상해가지고 중간중간은 끊기는데 상관없어 아 그거는 스킬쓸때만 다시 써주시면 돼요 몬스터가 스킬쓸때만 마침 그때 안 눌러주면 재밌겠다 쉴드 채워줄 때 저 사람은 한국사람이더라 그러겠지 아이디에서 한국느낌이 무신나가지고 이미 스팀으로 가기 스팀 프로필하니깐 한국사람이었어 으흐흐흐흫 이볼보 시간 못보지 1시간 구.. 1시간 구.. 1시간 구 시간이었다가 그랬어 아 진짜? 중간기 4절로 전구면은 어차피 다 뉴비예요 야 우리 좀 뉴비는 방생하자 방생해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서포터를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거에요 좀 나이도가 한시간 했던 괴물이면 솔직히 그냥 뒤로가기 하게 하는거지 우리 실력이면 저거는 4만인가 5만인가 아니지 둘 다 안좋은거 마찬가지 그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발을 잡고 발목잡고 끌고 가시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네 나를 아닙니다 나 유저들을 다 지켜주려는 마음이에요 제가 뭐 다 사랑합니다 겉에 이제 껍질 다 빗겨먹고 돼지 껍데기 다 먹고 등심 삼겹살 다 뜯어먹죠 나도 럼 바툴 크롬 크롬 내 캐릭터 눈만 보이는 것봐 내가 이 크롤을 살 때 DLC를 살 때 얼마나 두근두근한거 샀는데 캐릭터가 똥인걸 알고 내가 아 그때 나도 생각나네요 캐릭터 샀잖아 갑자기 그냥 그리핀이나 할걸 그때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현질해가지고 깜짝 놀랬어 나 아이고 아이고 거기 보이네 살살해드려 살살 아 지나갔다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알았 트래퍼 4번 스키 쓰면 이속 빨라지더라구요 끝났어 잡혔어 어우 야 여기 딱 장소가 적절하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셨니 어 여기 계시네 반가워요 어 쉴드 안되면 나 죽어 나 쉴드 안되면 나 죽어 쉴드가 안들어가요 여기 지금 마우스 산대가 여기 내가 살릴게 마우스 개정나서 그래? 오케이 오 잠깐만 계속 딜 넣어줘 계속 딜 넣어줘 계속 딜 넣어줘 아 폭격 여기로 지뢰로 유인해 지뢰로 어 좋아 좋아 지뢰로 계속 지뢰만 할까? 아 쟤 나간다 쟤 나가 아 아 아 아 갑시다 그 로스트님 힐하다가 계속 끊어지는거죠? 쉴드 하나 아니 그 쉴드 하나가 어 막고 있다가 쉴드 믿고 있었는데 쉴드가 풀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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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리겠네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장기가 나만 하지 않는거야 그래서 나 핸드폰 나 마우스 샀어 어제 잘했어 오늘 샀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샀어 어디 가세요 어 자꾸 끄게 어 그러네 그러네 슬로우 지옥이다 너 임마 이 정도 쉴드 끊김이면 이거 거의 어 죽음이야 죽음 죽음이야 죽음 슬로우 지옥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버려 야 너 10초도 안 남았어 지금 없을거야 오케이 아 수고해요 몸 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야 쉴드야 제발 제발 쉴드야 제발 쉴드야 제발 쉴드에 말 좀 들어간다 그 알았죠 잠깐만 야 자체 쉴드는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제부터 진짜 쉴드 해줘야돼 자체 하드포모드야? 지뢰 지뢰 밟아 지뢰 밟아 지뢰 밟아 지뢰 지뢰 밟아 지뢰 행동 맞다 올리아 씨 그래도 기본피는 많네 내피가 상수가 상당히 많구나 오빠가 안대 쉴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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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야돼 살려야돼 쉴드야 제발 끊기지 말고 들어가라고 와 끊김 개심해 그냥 쉴드 하지마 설레니까 나 지켜주는 거 같고 설레니까 그냥 쉰다 하지마 그냥 우와 여깄어 여깄어 어 용량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뭐가? 아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지 로스트님의 용량 없는 걸 모르고 쏠까 장전하고 쏘지 아흐 돌아버리겠네 어 이쪽 계속 갑시다 오늘 캠 켜서 하고 있습니다 맞았나? 여기 서포터만 설치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로우야 빨리 찾아 까마귀야 찾아 찾아 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어 인무 갔으면 저 이쪽 지하로 갔어 어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 오케이 어 여기 서포터만 한다 여깄다 여깄다 얼마 못 갔는데? 끝났는데? 오케이 슬로우신 아아 주구 자 아아 다 딜러 딜러 어 폭격 나이스 히히히힛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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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어우 싸운다 싸워야지 어 쉴드 나이스 쉴드 나이스요 아 골리아씨 근데 1단계가 저렇게 단단해 되게 안죽는다 거의 전대총 무한 좋아좋아좋아좋아 계속 내피 깎아버리자 한번만 묶으면 게임이 끝난다 아 우리 이거 다음판부터는 약간 좀 보호해주자 덜 큰 물고기는 보호해줘 풀어주잖아 원래 방생하잖아 뒤로 간다 아 이볼브 예약구매 했었죠 네 오케이 저는 코드로 받았었는데 아무튼 어 저기 있네 오케이 안녕 너 눈 마주치고 있는데 뒤로 가니? 눈 마주치고 뒤로가다 어 뒤로가다 뒤로 어 20초 20초 남았어 저기있어 불쌍해 저 정도는 되도니까 야 내 저공 못잡겠다 개멀리갔어 이쪽 이쪽 엄청 넘어갔어 오케이 새 좋아 저쪽 저쪽 저기있다 오케이 확인 어헝 저기 오케 어 멀리갔네 오른쪽으로 가는데 네 여섯시쪽으로 갑시다 여섯시 반쪽으로 가서 돌아넣자 되게 마이 잡아먹었네 여기서 저기있다 일곱시쪽 오케이 치아는 들어 오케이 어헝 새가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 가기 나 없이 나 없이 아아아아 어헝 어머 미안해서 어떻게에 오케이 어 아잇 잘못 뭔데 어디있는데 폭격 거의 다 썼는데 서버 오는 거 보고 쐈는데 다시 돌아갔대 맞다가 피에랑 근데 나쁘지 않아 지금 금방 죽일 것 같애 저기수는 메딕이랑 어설크? 어 아니야 메딕이랑 서포터만 잘하면 됩니다 이 게임 근데 서포터가 지금 마우스 개명 유리해요 거의 잡았어 거의 잡았어 야 다음반부터는 로스트님 서포터 시키지마 절대 이거 안돼 안돼 마우스 사기 전까지는 안 걸려 어디갔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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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여깄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내피다 지금부터 실드 좋아 그래도 지금은 좋네 야 얘 또 도망가겠다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일하면 돼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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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어 갔어 야 끝까지 끝까지 그걸 도망가네 야 도망했어? 저거 도망가 아 잡았어 어딜가 잡지 킬달했어 킬달 이걸 힐러가 킬달해 아 그래? 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 뭐 환장하긴 했는데 꾹 누르는 거 있으면 안돼 좋았어 야 나 졸리라 졸려 애들 시시해서 그냥 트레이버 저한테 맡겨요 안되겠다 그렇게 해줘 이거는 자체 하드 모드도 아니고 빡쳐 내가 내가 서포트할게 네 이게 잡았을 때 왜 안돼요 진짜 하고싶어도 12 어 쟤는 뭐야? 내가 이겨 레벨 차이봐 이길거야 아 레벨 차이에 따라 그거에도 우선순위가 달라? 비신같이 인서지 레벨 높은 사람이 잘되더라구요 아 그래? 네 헌터로 잘 잡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아 또 이런게 있네